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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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백 나와요 나이스 움직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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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아 둘 셋 솔큐 1등이 어렵나요? 효니님이랑 디오 1등이 어렵냐 아니 디오 1등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디오 1등 생각보다 많이 했어 아 솔큐가 아니고 솔커드 솔커드 1등이 더 어렵지 당연히 쉽지 않 로고컬 물어봐라 진짜 저는 오더를 믿을게요 오더를 믿고 갈게요 학교 팡팡교육대 오케이 팡팡교육대를 학교에 한 명 아직 옥상에 못 올라와요 옥상에 옥상에 점령합니다 난간이 있는 쪽에 떨어졌거든요 W 방향 네 한 명 밖에 안 보이는데 두 명일 것 같아요 옥상 점령했어요 우상 저밖에 없잖아요 둘이 두 명 밖에 없잖아요 저희 둘 네 총 집었어요? 네 저 샷건 저 우지 관모 충분하네요 다 때려 잡겠네 네 얘들 수영장 파밍하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수영장 아쉽는구만 제가 잘 알죠 저 바로 챙기세요 바로 쓸 만해요 그렇죠 갑니까 아니요 밑에 내려가서 파밍하죠 여기 우지 내려가죠 여기 우지 개머리판 있어요 네 거기 위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지 개머리판이 은근히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거는 아파트 소리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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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하는거 아니죠? 네 다른사람 레더사 있어요 쓰실래요? 아 오케이 있어? 예 어디요? 얘 HP 올라갔어요? 석궁 어디 있어? 어디 어디 아래에 있어요? 석궁 맞았어 석궁에 장전하고 있어요 제발 석궁에 둘 다 죽진 않게 아니 당연하죠 뭐하는거야 아 뭐야 너는 잠깐만 살려드릴게요 죽여요 죽여요 그냥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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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석궁 맞았어 중국인이다 나 석궁 맞았어 나 석궁 맞았어 중국인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죽으셔도 상관없어요 와 나 진짜 석궁 맞고 눌을 줄 몰랐다 제가 일부러 머리 안 샀거든요 네 일단 피 채울게요 와 진짜 석궁 맞고 놀죠 나 진짜 생각도 못 했다 레드 쏴도 떨궈놓을게요 네 2층이죠 네 1층에서 파밍하고 계셨어요? 네 1층에 내려와서 어 어 아니 이런거 팀원들 위에서 챙겨 놓는 거잖아요 왜 계속 무시하세요 왜? 그렇죠 내가 쓸 게 아니라 팀원들 쓸 거 챙겨 놓는 건데 그거 갖고 뭐라 하네 정말 이 사람들은 팀원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그렇죠 왜요 또? 저 일단 AK 먹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총알 더 챙길 거야 괜히 안 챙겼는데 부스스랑 AK 끼고 있어요 부스스랑요? 1층 카밍 잘 안되셨네요 1층 드링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요? 1층 다 털진 않았어요 아 이거 M16 써야겠다 아 근데 우지 이거 막 레드 쏴 같은 거 안 달려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데 아 그렇죠 그 지향사격 놓고 그냥 당겨야죠 저는 일단 파밍 이 정도면 끝난 거 같아요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줘요 레드 쏴 아 맞아 거기다 레드 쏴 떨고 났는데 레드 쏴 있으세요? 네 있어요 아 홀로그램은? 홀로그램 없고 2배율 있어요 홀로그램이 좀 더 잘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홀로그램이 요즘엔 잘 맞더라고요 아파트 잡으러 갈까요? 아니면 그러죠 나가죠 내려갑시다 도망칠까요 버그 쓰세요 네 버그 썼어요 왜 버그 못 쓰세요 차 온다 버기 버기 아 지나간다 2대 그 애니 방향으로 해서 2명 지나가요 아파트 저 확인 못 했거든요 총소린 이쪽에 가라는 거예요? 네 여기 바로 옆에 아파트 있을 거예요 있겠죠 아직 안 갔을 거예요 오 7탄 에이케랑 7탄 7탄 들어가보자고요 지금 총 뭐 들고 계세요? 저 우지요 우지랑 MC6 아니에요? 네 들어가자고요 내가 샷건 안 들고 왔는데 괜찮겠죠 뭐 석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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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실래요?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천천히 없을 만한 지역을 파밍하자는 거 바로 싸우자국이 아니라 저거는 로족 안에 로족 잡으러 갈까요? 그냥 오케이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여기 로족 언덕에 있는 거 같아요 바로 네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거기 근처에 있네요 저 있다 보인다 보여요? 2배율로 쓸 수 있겠어요? 소문기 있어요? 네 죽었어요 한 명 언덕에 있고 다른 파티 싸워요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쟤들 파티 잡고 풀파밍하죠 한 명 죽었고 한 명 기절 네 라스트 원 저 가고 있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한 명 다운 한 명 남았어요 두 파티 싸웠는데 두 명 죽고 그 그 나머지 파티도 한 명 죽었고 한 명 갭이에요 잡았어요 다운타운 나이스 크 좀 하시는데 아 이 정도는 그냥 쏘죠 저 숨 참으러 해가지고 진짜 숨 참았잖아요 숨 참겠습니다 흑 흑 여기 나무에서 죽었는데 여기 아닌가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카고팔이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? 아니요 아 안하실거에요 아니 파밍 안되있어 얘네 파밍 개판인데요 한 명 한 명 저 두 명 파밍 있어요 하나 어딨어 여기 여기 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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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두 명 있고 여기 한 명 끝 아 다 찾았구나 여긴 없나 파밍 다 그지가치지 않아요? 네 얘들 별로 파밍 안 했네요 하나 어딨어요? 하나는 제가 봤는데 계속 별거 없어요 그러면 나무 쪽에 있는데 나무 쪽에 차 타고 가죠 네 차를 랜덤 스폰 아까 버기 타고 한 거 보면 로조 플로그램 안 껴지네요 권총에 레드하트 밖에 안 껴져요 원래 플로그램이 깨지지 않았어요? 권총이요? 레드하트 밖에 안 껴지게 패치됐는데 아 그래요? 예 예전에는 아예 못 껴었었고 응 아니 시체에 M4 있었다고 하는데 방금 그거 본 것도 뭐지? 눈쟁이님 보셨는데 M16이라잖아요 저만 M16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다 M16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데 그리고 어 뭐 걸어가야죠 자기장 좀 맞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템 그건 있어요? 저 구급상자 2개랑 저는 구급상자 3개 구급상자 3개 진통제 3개 드링크 하나 제가 좀 드릴게요 좀 많으시네 네 스나 쓰시면 나중에 보정기도 드릴게요 아까 보정기 버렸는데 스크스도 있었는데 스크스 잠깐만 뒤에 차온다 네 저 한 명 가고 있어요 노란색 가세요 네 봤어요 도망가네 아 토끼네요 네 따라가죠 한 명이면 저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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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저기 보이세요 나무 앞에 그 120 방향 있어요 한 명 네 120 방향에 한 명 있어요 보였어요? 못 봤어요 120 방향에 나무에 한 명 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쟤가 바로 앞에 네 사람 쟤도 도망간다 쟤도 어 오케 체크 중앙색 다시아 타러 간다 아 다시아 타러 간다 한 명 누웠고 한 명 누웠고 한 명 더 있어요 오케이 돌 뒤에 있는 거 같은데 네 돌 뒤에 여기 있다 돌 뒤에 아 그 쪽에 한 명 다운 그거 죽었죠 돌 뒤에요? 네 돌 뒤에 죽었죠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아까 내가 쏘다가 못 봤는데 파밍 아 잠깐만 돌 뒤에 죽은 거 같은데 죽은 거 같아요 제가 지금 두 명 죽었는데 아 죽었네 죽었네 3킬 떴거든요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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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뒤에 죽었어 맞아 맞아 죽은 거 같아요 파밍하죠 죽었네 죽은 거잖아 차 타고 가면 되겠네요 저거 아 차 타고 갈 필요 없이 아 차 타고 가야겠네요 바로 앞이긴 한데 여기 차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여긴 한데 저거 먹을 거 많이 주워놨거든요 드릴게요 먼저 타고 나가세요 이거 차 빵빵해 차 빵빵해 네 앞에 나가 계세요 바로 앞이라서 저 뛰어 나갈게요 아 그러네 그냥 앞에서 타밍하면 되네요 네 여기 집 갈 수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저 집에 있을 거 같아요 느낌이 뭔가 쎄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쎄해 에이 말도 안 돼 바로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있다구요 문 다 닫혀 있는데 그래요 닫혀 있으니까 너 쏟아가긴 한데 없을 수도 그 집 먹고 조금 있다가 차 타고 좀만 앞으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오 돈이 많으시네 땡큐 땡큐 오 깜짝이야 네 차 타고 가죠 네 어 어 누가 있는 줄 알았어 바로 앞이네 저는 이제 뭐 총만 얻으면 함이 끝이네요 이 정도면 저도 아 근데 저 갑옷이 1레벨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배율이 있으세요 배율이 있으면 여기 세우고요 2배율 2배율 네 가면 다음 차기장까지 좀 이거 좀만 더 이어서 기다렸다가 움직이죠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2배율이면 이제 여기서 농성하기는 좀 그러니까 음 잡아서 이제 뚝배기 타고 좀 배율하고 템 좀 얻어야죠 뒤쪽에도 봐야겠네요 네 뒤쪽에도 봐야겠네요 뒤쪽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자기장 있던 방향에선 안 올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자기장 너무 좁아가지고 네 나왔으면 뭐 진지게 나왔겠죠 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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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감은 오는데 대충 80퍼는 이제 그냥 랜덤이에요. 그저는 한 60퍼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 한 40퍼가 운이었으며 거의 운빨이 두 배로 올랐어요. 진짜 운빨 게임 만드네? 이제 자기장 거의 운빨이거든요. 왜 운빨 게임 만들어, 이 게임? 몰라요. 실력 게임에서 점점 운빨 게임으로 바꾸고 있어. 진짜로. 우리 효니님 잘해가지고 아 이거 운빨 만드되면 이익이 더 힘든데. 가끔 가다가 일부러 칭찬하는 것 같다니까? 아니야 아니야. 저는 칭찬하는 거예요. 알았어. 칭찬하는 거예요. 효니님 그거 잘하잖아요. 아니다. 그건 운빨 만드되네. 칭찬하는 게임이구나. 하스요? 아니야. 하스는 실력 게임이에요. 하스는 실력도 중요하죠. 와 완전 밀타 쪽으로 갔네. 아 완전 밀타. 밀타 파워 쪽으로. 차라리 전력소 쪽으로 가는 게 나을라. 여기 가죠. 가끔 가다 보면은 과하게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. 아 진짜 빵 dispatch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웬만하면 내가 눈치가 별로 없거든 내가. 아니에요. 저는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는 거예요. 아주구. 2층으로? 네 1층 먼저 볼게요 아까 그 UAG 이리로 와요 여기 4배율? 쓰세요 저 4배율 있어요 1층에 계셔도 돼요 330하고 345 사이 보시면 아까 그 UAG 있어요 UAG가 뭐야? 레토나 아직 집 안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네 계속 돌아다녀요 집으로는 안 들어갔어 뭐야 다 깜짝이야 쟤들 움직여라고 계속 강만 제길래 가만히 있었다 일부러 쏜거에요? 그냥 꺼지라고 쐈어요 소음기도 있으니까 앞에 집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집에 다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집으로 갈까요? 집이 더 방황하기 쉬울텐데 집이 좀 더 쉽죠 네 집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예? 여기 근처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요 차는 일단 옮겨 놓을게요 여기 집에 그 앞집으로 가자는 거죠? 네 여기 뒤에 지금 아무도 없어 내가 봤는데 이 집으로? 양쪽 다 파밍하죠 일단은 파밍하고 한집에 모이죠 오히려 문을 좀 열어놔야 돼 일부러 왜냐면 아시죠 오히려 털렸기 때문에 더 털렸기 때문에 안 온다 그쵸 여기 글록이 있어요 수집손잡이 글록이 글록이 뭐예요? 글록이 뭐예요? 새로 나온 총 이거 뭐야 여기 사베일도 하나 남는데 새로 나온 총이에요? 새로 나온 권총이요 아 권총 좋아요? 네 좋죠 사베일도 하나 남는데 안 쓰실거면 사베일 있어요 글록이 뭐냐면 보실래요? 그냥 기분이 좋대 어 뭐야 이거요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이게 글록이야 권총인데 연사되는거 여기도 있네요 뭐야 여기도 있네요 이게 글록이에요? 한집에 글록이 두개나 있네 P18C가? 예 P18C가 글록이에요? 한집에 글록이 두개나 있어 이걸 왜 글록이라 불러? 그게 총명이 P18C 글록이었나? 아 깜짝이야 근데 인게임 총이름들 자체가 약간 총이름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 뭐라고 해야되지 라이센스? 라이센스? 그것 때문에 G18C 원래 언제 움직이실거에요? 지금 움직일까요? 여기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가 초서거든요 노란색 핑 네 네 총소리나네요 바로 전북총 가죠 저기요? 네 네 뭐 잘못본거 아니죠? 뭐가요? 아니 아니에요 어 운전 잘하시죠? 저보고 하라고 좀 웃긴거 아니에요? 아니 예 그런거 맞아요 노란색 핑 가시면 돼요 언덕이 맞더라도 침착하고 침착하게 가서 초서에 박으시면 초서에 있는 애들 네 네 저 안 무서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안 무서워요 옆에 딱 딱 세우고 여기 여기 딱 세우고 진입 가자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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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료 키트 있다 엠포 있다 감사합니다 핫 아 아 아 아 이걸 아 총알 그게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 아 이거 개머리판 드릴게요 지금 안 보여 제가 이쪽에서 볼게요 네 아니 그래도 부품은 줘야죠 빨리 먹으라 그랬는데 아까 꽉 차가지고 못 먹었단 말이야 연료통 버릴걸 아 연료통 지금 버리면 되죠 여기서 계속 쏘는데 선배 저기 저기 집에 쏘나 285 285 집에서 총소리 나거든요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2명 움직여요 285에서 285 2명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집에서 나온 말씀해주세요 나왔다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2명 싸운다 2팀에서 싸우는거다 이거 싸워요 아 냅둬요 저 싸우고 있는데 자기장이라서 얘들 어차피 와야 되거든요 그전에 죽이죠 둘이 잡자고 홀 한 명 다운 보급품 S 방향에 떨어졌어요 보급품으로 한 명 뛰어요 금방 제가 잡았던 애 파티 같아요 보급품 먹으면 아 그쪽이요 네 일단 집쪽 먼저 W 방향에도 있어요 W 방향을 제일 먼저 보는게 나을거 같아요 네 W 방향은 집이 잠겨서 얘들 평지 달릴거거든요 잡기 쉬울거에요 아직 안 나오네 W 방향은 가야돼요 나온다 W 방향 나와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네 한 명 더 있어요 확장킬 하셔도 돼요 네 다른 애들이 잡으면 킬 뺏기시니까 아 그래요? 네 제가 잡으면 기절시킨 사람이 킬 들어가는데 네 저기 죽이면 킬 뺏기거든요 뭐 샷가 없긴 한데 한 명 더 킬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이거 샷발 차 뒤에 한 명 있어요 네 제가 오른쪽 볼게요 왼쪽 보세요 네 오 나온다 보호품 아직 못 먹었어요 네 근데 저거 먹을 먹는게 맞나? 먹으러 가면 죽죠 저 집안으로 토끼였거든요 저한테 한 대 먹고 오 자리 좋은데요? 와 아 방어만 하면 된다 그냥 방어만 하면 되는데 진짜로 저기 언덕에서 내려온다 SE 방향에 두 명 내려와요 SE 방향에 두 명 내려와요 안 보이는데요 저한테 한 명 뒷절 저 나무에 가려있고 네 그 뒤에 파란색 다시와도 뚜껑 보이실 텐데 네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여기서 봐야 되나봐 저기 뒤에 누워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 전기 만드는 그 뭐야? 전기 뭐지 저거? 전력소 전력소 철탑 철탑 뒤편에 파란색 다시야 있는데 그 뒤에 두 명 누워있어요 이쪽은 다 우리가 클리어했고 네 그럼 저희는 S 방향하고 NE 부터 S 사이 네 NE 부터 S 사이 제가 쏘네요 철탑 뒤에서 저기 한 명 있네요 저기 한 명 내려가고 있어요 저 뭐지 S 방향 S 방향 한 명 그 보급품 쪽에 한 명 있어요 네 이제 다음 자기장 되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문 부수려고 해요 얘도 그 S 방향 S 방향 쪽에서 네 저기 보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달린다 달린다 S 방향에는 없는데 잘 안 보이는데 네 두 명 달렸어요 네 네 제 쪽에서는 절대 안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거 네 나무 뒤에 가려있어요 지금 안 보일 거 같아 자기장 온다 한 명 와야 되는데 자기장 오는데 안 오네 한 명 다 오케이 나이스 저기 두 명 나무 뒤편에 자기장 안에 한 명 기절 나이스 나이스 2대2다 이거 집안에 있는 애들 같은데 아니 여기 한 명 있어요 지금 S 방향에 한 명 있었는데 걔 안 나왔어요 그래요? 아닌가? 다른 애가 죽였나? 이건 내가 못 봤는데 안 죽었을 수도 제가 나가볼게요 일단 네 보급품 쪽에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아직 굳이 나가야 되나 일단 뒷편만 클리어 해볼게요 그 NW 방향 네 여기 없으면 저희가 안전하거든요 네 바위 뒤에 내가 봤을 때 바위 뒤에 있는 거 같아 여기에 저기 앞에 능서 S 어 샷하고 그냥 S에 한 명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한 명 제가 잡으려다 못 잡았어요 보급품 쪽 앞에 있는 애 움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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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앞에 두 명 한 명 다운 둘 다 있다 나이스 와우 이거를 두 명을 잡으시네 잘하시네 아 오더가 되게 좋으시네 잘하시네 잘하시네요 킬 몇 킬? 6킬이 나오셨네 저 7킬이 왜 아 13킬 잘하시네 여기는 난이도가 쉬워 MMR이 지금 너무 낮아서 요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하하